그녀가 우겨져 엉망이 된 장을 정리해야 이걸 기억해야 하고 이거 출덕까지도 기억해야 하자 잠깐만 안 박어야 했네 잠깐만 김치 여기 김치이랑 카레 어 야 잠깐만 나 진짜 뭐 이렇게 해 아 나 잠깐만 나 진짜 어 나 잠깐만 살짝 꼼추 한 번 써볼까? 나 그러니까 살짝 꼼추 한 번 써봐야겠다 잠깐 잠깐 내가 진짜 기억을 못한거야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기억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원래 기억을 잘했는데 잘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꼼추 잠깐만 진짜 이거 꼼추 꼼추 게임 크리아 게임 크리아 자 이거 이거 comenz